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겁니다. 대권 가도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뭐 피의자 신분인데 어떻게 대권 가도를 달립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유일하게 다른 신문에 비해 가지고 매일경제신문이 그 제목을 쓴 겁니다. 다른 데는 대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대권 가도에 엑셀을 밟는 이재명 확실한 숙건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대권 가도 이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톱뉴스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일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이 톱뉴스 일면 톱뉴스가 대권 가도 엑셀을 밟는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선일보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명 85.4% 득표 민주당 대표연임 dj 이후 처음 정봉주 씨가 1위를 달리다가 중간에 이제 삐끄덕 해 가지고 낙말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가 공정한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모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이재명 당대표의 친위조직처럼 그렇게 바뀐 거죠. 친위조직처럼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에 이제 강공모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떻든 간에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직자는 퇴출돼 마땅한 자들로 채워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김두관 다들 쉬쉬하지만 이재명 10월 선거 당내 걱정 많아 조선 8월 17일자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88%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틀릴 가능성이. 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틀릴 가능성이 무슨 mjk님은 수위를 완화해 방송하십시오. 무슨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이야기 써보세요. mjk님이 무슨 수위를 내가 조절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야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수위를 높게 해달라 어떤 사람은 수위를 낮게 해달라 아무 이야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 보시게 되면 88% 정도가 나온 거죠.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가 있고 이재명 정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숙근정당이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인 거죠. 그럼 돈을 누구한테서 거둬들일 것인가 그렇게 상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타겟은 토지를 가진 사람하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손을 씻게 대기 힘든 것이 그것이 다른 나라의 해외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타겟이 적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장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하고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보유세 같은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악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회는 대개 어떻게 돼갈 것 같냐. 표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 예산을 몰아주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로 문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의 의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의사들의 표는 적으니까 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쓸 거라고요. 그 유식한 말로 의하면 포퓰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딱 보고 이런 기사가 지금 진행된 걸 보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비할 수 있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국토보유세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사회 권력 쟁취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jk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수위를 조절하라 이렇게 하니까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수위를 조절을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나이도 있고 성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둘러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쥐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한다. 대다수는 88%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먹겠죠. 토지 보유세를 강하게 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대다수 사람들은 88%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수 의견으로 제 이야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은 그리고 한국 신문을 참 보기가 힘든 것이 미국 대선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다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와신돈포스트 같은 그런 뉴스를 인용해가지고 마치 해리스가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신도 뭐 가짜가 많고 내신도 가짜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왜 미국 대선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낙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해리스 썬벨터스 약진 와신돈포스트 해리스 승리 확률 트럼프 추월 와신돈포스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와신돈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가 다 미국의 민주당의 기간지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의 신문에 다 도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한 분께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원하고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소원은 또 중요하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면 알아야 그다음에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선을 제가 거의 안 다루는 겁니다. 워낙 이렇게 신문들 하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뭐 다들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다고 보통 시민들이 미국의 팍스 뉴스나 이렇게 비주류에 해당하는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렇게 노력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번 오늘 가장 톱뉴스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 거죠. 이걸 보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에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정치사의 지형도가 바뀔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뭐 방송 수위가 높으신 것 동의합니다. 방송 수위가 높은 것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낮은 것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방송을 어떻게 이끌가겠습니까 그런 민감한 주제들은 다 피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국토보유세가 때려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사회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또 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다 숨겨야 되면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다른 방송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